네, 제 레슨은 바로 이 어프로치입니다. 제가 이 클럽을 두 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이 클럽을 두 개를 준비한 이유가 하나는 8번이고 하나는 샌드웨지예요. 그래서 준비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샷을 하는지 그린 주변에서 어떤 샷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클럽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프로치에서 저는 제일 쉬운 어프로치란 바로 러닝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들도 내가 굴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항상 먼저 굴리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러닝 어프로치를 먼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짧게 떨어뜨려서 많이 굴리는 샷이기 때문에 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러닝 어프로치라고 표현을 하면요. 그림에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게 되면 칩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띄워서 런이 좀 적죠. 그리고 밑에 보면 파란색 점이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낮게 가서 좀 많이 굴러가는 모양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샷에 이렇게 다른 차이가 있어요. 결과물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분명히 러닝 어프로치를 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공도 오른발에 놓고 러닝 어프로치를 하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공이 너무 뜨고 런이 많이 발생을 안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러닝 어프로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프로들은 러닝 어프로치를 할 때는 확실히 공을 굴려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퍼팅을 할 때 공이 많이 안 뜨죠. 퍼팅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공이 많이 굴러가요. 러닝 어프로치 할 때는 거의 그냥 굴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띄운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공을 더 땅바닥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낮게 이렇게 좀 떴다가 계속 구르는 샷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러닝 어프로치를 하더라도 좀 띄워서 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여기서 오른발에 놓고 나서도 띄우려고 퍼 올리죠. 그렇죠. 저거 많아요. 그래서 많이 보셨죠. 저도 살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임팩할 때 약간 벌쩍 벌쩍 뛰시는 거죠. 제가 이 클럽을 퍼터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 퍼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면에 이렇게 되면 거의 직각이에요. 이 면이 거의 직각이에요. 그런데 러닝 어프로치를 할 때 이 클럽을 이렇게 지면에 대면 이게 퍼터보다는 더 이 면이 누워 있어요. 이게 8번 하연의 각도고요. 보셨죠? 그리고 제가 퍼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퍼터로 보여드리면 퍼터는 이렇게 직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퍼터는 그만큼 더 많이 구르는 거고요. 그래서 8번 하연으로 내가 퍼터처럼 친다고 해도요. 이 공은 뜨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굳이 이거를 띄우려고 안 해도 뜨게 돼 있어요. 퍼터도 사실 세게 치면 웬만큼 떠서 그다음에 굴러요. 그러니까 이 8번 하연도요. 무조건 뜨게 돼 있어요. 퍼터처럼 8번 하연을 가지고 퍼터처럼 이렇게 쳐도요. 얘는 저만큼 떠서 가요. 그래서 이 8번 하연을 가지고 띄운다는 생각은 러닝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그냥 퍼터 하듯이 이렇게 쳐도 떠서 가요. 퍼터 한다는 생각으로 쳐도 떠서 가니까요. 이걸 가지고 띄울 생각을 해서 띄워서 굴려야지는 아니에요. 그냥 계속 굴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러닝 어프로치가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굴리는 동작이 나는 굴리고 싶은데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손목을 많이 돌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헤드를 이렇게 돌리는 손을 돌리는 동작은 헤드를 여는 동작이거든요. 이렇게. 러닝 어프로치 할 때 이렇게 손을 써서 돌렸다가 치면 떠요. 뜨기 때문에 런이 그만큼 많이 줄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헤드를 공을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이 모양 그대로 그대로 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대로 뺀다라고 생각을 하고 쳐야지만 낮게 공이 굴러가요. 확실히 런이 더 발생했어요. 그렇죠. 런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백스윙을 들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드라이버 스윙을 풀스윙을 하는데 나는 공이 너무 안 뜬다. 그런 분들이 백스윙을 들 때 헤드가 이렇게 닫혀져서 엎어져서 백스윙을 하는 분들이에요. 클럽 페이스 모양이 바닥을 보면서 계속 백스윙을 하면 테이크웨이를 만들어서 계속 올라가면 내려올 때도 이렇게 많이 엎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공이 안 떠요. 굉장히 낮게 가요. 그래서 이 10샷을 할 때는 오히려 낮게 퍼터처럼 런닝 어프로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띄운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굴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퍼터하듯이 그냥 굴린다라고 생각을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떠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띄우는 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런닝 어프로치는 굴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낮게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칩샷을 할 때는 이 공은요. 좀 떠야 돼요. 런닝 어프로치는 아시다시피 공의 위치를 오른발에 놓고 하잖아요. 오른발에 놓고 하지만 이 칩샷은 좀 공을 띄워서 굴리는 거기 때문에요. 공의 위치를 좀 왼쪽에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 공 놓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공의 위치가 내 몸 중앙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내 몸 중앙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지금 똑바로 서 있는 거죠. 이 몸을요.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정면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정면이 12시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11시 방향으로 몸 전체를 돌릴게요. 이렇게 돌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몸 전체를 돌렸으니까 발도 변화가 생겼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픈 스탠스를 제가 몸을 전체를 돌려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쓴 상태에서 발만 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내 몸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칩샷을 할 때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내 몸 전체를 이렇게 11시 방향으로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를 그대로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볼게요. 11시 방향으로 다시 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11시 방향으로 쓴 상태에서 공을 이 11시 방향으로 옮길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요. 내 몸의 정렬이 왼쪽으로 11시 방향으로 돼 있죠. 스윙을 할 때 바깥으로 백스윙을 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냥 내 몸이 서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백스윙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쪽으로 스윙을 하면 헤드가 이제 똑바로 있는 상태가 되니까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헤드만 열어놓고 칩샷을 해주면 탄도도 이렇게 잘 뜨고요. 공도 그만큼 더 잘 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내 몸만 11시 방향으로 틀어놓고 11시 방향 앞에 공을 놓고요. 그냥 이 방향대로 헤드를 목표 타겟 방향이나 혹은 좀 더 오른쪽으로 바라보게끔 열어놓은 상태에서 11시 방향으로 그대로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도 잘 서고요. 정말 여러분들도 쉽게 칩샷을 해낼 수가 있어요. 볼이 뒤봇에 빠진 듯이 섰어요. 아니 저는 저만큼만 가까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탁 섰어. 지금 레슨 들은 대로만 해보시면 쉽게 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설명이 잘 져요. 그러니까 딱 11시 방향으로 서서 그대로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페이스만 약간 맞춰주고 그렇죠. 페이스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칩샷을 할 때 차이점을 분명히 두셔야 돼요. 이 공을 굴린다, 띄운다. 이 탄도의 차이 때문에 런이 많아지고 런이 적어지고 그런데 대부분 나는 런닝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런닝이 아니에요. 띄워서 치고 있으세요. 나는 띄우려고 하는데 런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도 확실히 구분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필드에서 보면요. 거리에 대한 미스가 굉장히 많아요. 거리에 대한 미스는 우선 이 스윙을 하기 전에요. 이렇게 제가 이 공을요.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구슬치기나 동전 던지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할 때 보면 그냥 내가 스윙을 얼만큼 하겠다의 중요성을 두지 않아요. 이렇게 감각대로 이렇게 아, 저 지점에 떨어뜨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제가 한 3m에 떨어뜨린다면 이 팔을 보면 스피드를 보셨어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더 멀리 던진다면 좀 더 빨라지죠. 이 팔이 왔다 갔다는 스피드의 차이가 결국에 공이 얼만큼 더 멀리 가고 캐리거리가 얼마나 더 나오는지가 결정이 돼요. 확 와닿는데요? 그래서 이 칩샷을 할 때도요. 이 클럽 있죠? 클럽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스피드가 마치 내 팔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클럽을 골프채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얘가 내 손이고 이게 내 팔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샤프트가요. 그래서 이 샤프트와 이 클럽헤드 결국에 내 팔과 내 손이 이 공을 앞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스피드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스피드의 결정은 제가 클럽을 들고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스피드를 느끼면서 저 정도의 공이 떨어지겠다. 이 정도 스피드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요. 다른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약간 헤드 무게를 느끼듯이 왔다 갔다 내 팔과 내 손 내 팔과 내 손이에요. 내 팔과 내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스피드를 좀 더 여유있게 부드럽게 한번 해보고 치면 공이 한 4m에 떨어졌죠. 근데 이 내 팔과 내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스피드가 빨라지면 자 보세요. 스윙은 똑같은 크기로 할게요. 훨씬 더 멀리 가요. 11m가 갔네요. 거리 차이가 지금 거의 3배 차이가 나거든요. 3배 이상 그래서 이 다운스윙을 할 때 스피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 다운스윙을 할 때 너무 급하게 하면 공이 멀리 도망을 가요. 그리고 너무 느리게 하면 안 가겠죠. 보통 생각이 많은 분들이 느려요. 백스윙을 어떻게 하고 다운스윙은 어떻게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느려요. 그래서 느린 골퍼들은 좀 템포를 빨리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고요. 너무 빨리 팔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요. 너무 급한 분들은 좀 여유 있게 하나, 둘 하나, 둘 템포를 이용을 해서 리듬을 좀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관성 있는 리듬을 갖고 해주셔야 돼요. 긴장이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운스윙을 할 때 팔과 손이에요. 제가 이 팔과 손으로 공을 굴리듯이 던지듯이 마찬가지로 이 클럽으로 공을 쳐내는 이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걸 드는 각도나 크기만 생각을 했지 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많이 들면 더 멀리 나가고 적게 들면 조금 나가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속도도 이제 신경을 써봐야겠네요. 그렇죠. 많이 들어서요. 살살 느리게 치면 안 가요. 그래서 적게 들어서 빨리 쳐도 거리가 이렇게 가요. 그러네요. 1인가요? 1인가요? 20미터가 가요. 이렇게 쳐도 그래서 이 스피드가 그만큼 거리를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요. 이 스윙 크기도 중요하지만 스피드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1인가요? 2인가요. 3인가요? 1인가요.